금옥인 아직 안 들어왔나? 네.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인자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왜 아직 안 나타납니까? 그게 워낙에 덩치도 크고요. 또 금매로 내놓다 보니 여기저기서 말들도 많이 오르내리고. 값을 더 낮추세요. 지금 내놓은 가격도 시세보다 턱없이 싼데 거기서 더 내리라고요? 네.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중국 주민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사장님.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측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제가 알았습니다. 정 부장은 그저 제가 시키는데만 하세요.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제가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오셨어요? 네. 그래, 삼생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음. 그곳에 있는 동안 잠을 못 잤던 모양입니다. 그럼 봉원장은? 원장님도 주무세요. 그동안 원장님도 잠을 턱 못 주무셨거든요. 어, 그랬겠지. 그럼 내 여기서 기다리다 깨나면 보고 갈 테니 내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일 보게. 네. 그러세요.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그래, 알았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녀가 만나자마자 저렇게 잠붙어 자네. 오셨습니까? 어, 그래. 자네도 삼생이 보러 왔나? 실은 얼마 전에 여기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오, 그래? 예. 삼생이 왔지. 어, 근데 지금 자고 있다고 하네. 아, 예.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래. . benefit. 아멘. 고맙다 무사히 와줘서 무사히 와줘서 무사히 와줘서 무사히 와줘서 이 날이 나 배고파 죽겠다 그래 잠은 잘 잤어?